골플랫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 지금 팟3 217야드짜리인데 백티에서 지금 보이질 않았어요. 백티에서 지금 보이질 않아서 티셔츠 하는 거는 못 찍었고 티가 뒤에 있고 그린이 약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안 보였는데 지금 사보나연 공략을 했는데 지금 거리는 딱 맞았는데 핀하이로 우측 그린은 못 찍혔습니다. 이게 진짜 어려운 팟3이죠. 근데 지금 그래서 앞에 프린지를 그린처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이 많이 구르지 않게 하려면 소프트하게 떨어지게 하려면 저고좌스 사야 되죠. 저고좌스 사야 되죠. 그래서 한 10m 정도 오른쪽으로 떨어뜨려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쓰게 만들 거예요. 아, 얘가 너무 큰데? 아... 큰 실수... 아휴... 앙! continuation 잠시만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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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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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, he was lucky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